아 얘 왜 연락했어? 쟤 지금 돈 빌려달라고 연락한 거 아니야? 요즘에 참 제가 인간관계의 삭막함을 많이 느껴요 안녕하세요 작가 서보경입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너무 반가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몇 년 만인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예전에 알고 지내던 거래처 담당자가 정말 수년 만에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제가 너무 오랜만이에요 이러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막 얘기를 주고받다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연락을 드리는 거라 조심스러웠다고 그래서 전화를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이다가 연락을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저 또한 누군가한테 너무 오랜만에 연락을 해야 할 때 되게 망설여지거든요 막 연락했다가 상대방이 오해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오해냐면 제가 예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한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연락이 안 오다가 정말 너무 오랜만에 연락 오는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고 거의 다 돈 빌려 달라고 하거나 부탁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분은 너무 오랜만에 연락이 오는 사람들을 좀 불편해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내 연락을 그렇게 받아들일까 봐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안부차 반가운 마음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상대방이 혹여나 쟤 지금 돈 빌려 달라고 연락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까 봐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 지인 얘기를 듣고 난 뒤부터 그래서 선뜻 연락을 좀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또 일상이 워낙 바쁘니까 이렇게 자주 연락을 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연락을 계속 안 하면 그 좋은 관계들이 다 좀 멀어지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보통 때는 사는 게 바빠서 연락을 잘 못 하더라도 연말 연시에는 연락을 꼭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연락을 좀 드리거든요 그때는 연락을 하면 상대방도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아 얘가 새해 인사 하려고 연락을 했구나 연말 인사 하려고 연락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고 그리고 저도 평소에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잘 못 드리는데 그때만큼은 좀 편하게 연락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말 연시에는 좀 연락을 드리려고 하는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작년 연말에 너무너무 바쁘고 힘이 들었어요 노동을 하느라 집을 정리하는데 불필요한 짐들을 싹 버리고 이렇게 하느라 너무 몇 날 며칠을 정말 고생을 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던 짐의 한 90%는 버렸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러고 나니까 몸이 완전 탈진 상태가 오고 그렇게 연말 연시가 지나고 나니까 연락을 드릴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또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꼭 연락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한 1, 2년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애매해요 그렇다고 제가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연을 끊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귀하고 좋은 인연들인데 그렇게 인연들과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연락을 오랫동안 안 하게 되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제가 올해는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어떤 다짐 다짐이자 또 여러분께도 어떤 꿀팁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상이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사는 게 힘들고 막 이러다 보면 사실 자주 연락을 드리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연락을 하는 사람한테만 하게 되잖아요 올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또 감사했던 분들 그리고 연락을 평소에 자주 못했던 분들 그리고 송년회 때 만나는 분들은 그나마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송년회 때 못 보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우리가 그 많은 지인들을 다 만날 수가 없잖아요 송년회 때 이럴 때 한 번씩 연락을 드리면 관계가 또 더 끈끈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제가 인간관계의 삭막함을 많이 느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만에 동창이 연락이 왔는데 왜 연락했지? 얘 지금 돈 빌려달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게 우리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삭막한지를 잘 보여주잖아요 실제로 필요에 의해서 연락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7년 만에 만나자고 해서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나갔는데 화장품 사라고 영업을 하셔서 제가 조금 당황을 했었는데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반가운 연락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먼저 연락하는 걸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이 오면 거기에 대해 답변은 너무나 기쁘게 하는데 저도 먼저 연락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역으로 생각해보면 근래에 되게 오랜만에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이 있잖아요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상대방도 내 연락을 이렇게 반갑고 고마워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얘 왜 연락했어? 이렇게 냉소적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는 거 먼저 연락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연말에는 또 이렇게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면서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럴 때만큼이라도 안부 연락을 한번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작년 연말에 연락을 못 드려서 이번에 연락드리면 거의 2년 만에 연락을 드리는 거라 제가 이렇게 2년 만에 연락을 했더라도 여러분 반갑게 좀 맞이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바쁘신데 시간 내셔서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